당진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100% 전력 공급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친환경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. 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기존 산업단지는 석탄 등 화석연료를 통해 전력을 공급해오면서 오염물질 배출로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. 특히 공업도시인 당진시는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0.3%에 불과합니다. 하지만 아리백 산업단지에서는 육상풍력 37메가와트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소유 전력을 공급해 오염물질 배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 아리백 산업단지는 2023년 중공을 목표로 이곳의 입주기업뿐 아니라 전기수소충전소,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.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 전력 100%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아리백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. 세계 최초의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으로 아리백 캠페인에 가입한 글로벌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선제적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.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. 현재 전기사업법상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력 소비기업 간 전력 판매 계약이 불가능합니다. 때문에 아리백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할 수 없어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. 하지만 올 12월 국회에서 관련 조항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가장 큰 난관이 해소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. TJB 김진석입니다. TJB 김진석입니다.